안녕하세요 수상한 그녀의 심은경, 이즈루, 김현수, DNA4 진혁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변하네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커플들과 행복하네요. 외로운 솔로도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영화 수상한 그녀 내년 1월 말에 개봉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가! 아들 램이 하나 있는 거는 다 커서 장가갖고 나 좋다고 들러붙는 호랄빈의 집서 살았는디 망할 그 집 딸이랑 싸움이 나가지고 그 집서 쫓겨나서 오는 길이여요.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 드릴게요. 이 눈에도 내가 천으로 보이냐? 완전특위! 요즘은 여자들이라면 완전특위! 완전특위! 수상한 그녀! 1월 말 대개봉이여!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